포항시는 10일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생숲길 인도교는 형산강 횡단 공도교와 철길숲을 연결하는 길이 140m의 강관 거더교 형식의 다리입니다. 또 7번 국도와 포항 제철소 인입철도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 형태의 인도교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다리로 개설돼 시민 편의를 챙겼고 형산강 등 주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갖췄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교 완공으로 총연장 9.3km의 철길숲은 우현동 유성요고에서 연일 유강 구간을 통과해 형산강 횡단 공도교를 넘어 연일읍 중명리까지 연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철길숲을 이용해 형산강을 건너 중명 생태공원과 옛 부조정터까지도 발길이 닿게 됐습니다. 한편 시는 이날 인도교 준공식을 기념해 2023 포항 그린회의 도시숲 걷기대회도 열었습니다. 포항 청년회의소와 함께 추진한 걷기대회는 인도교 준공 기념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시민들과 인도교를 걸으며 녹색도시 포항의 정취를 느꼈습니다.